배우 정우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29일 늦은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보건 당국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30일 전했습니다. 정우성은 지난 26일 청룡영화상에 참석한 바 있고 시상자로 등장한 그는 다양한 영화계 인사와 배우들을 만난 상황. 정우성의 확진 판정 이후 여러 관계자들이 PCR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우성과 함께 시상이 나섰던 이정재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1 고담 어워즈 참석을 위해 17일 오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탕근은 음성 판정을 받고 차질 없이 미국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정재 측 관계자는 미국에서 PCR 검사를 계속 받았고 시상식장에는 음성 결과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